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영상제를 소개하려고 찾아왔어요.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2019년 Blossom 청소년 영상제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하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을 사라지게 만들 방법을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주세요. 혼자는 바뀔 수 없지만 모두 함께하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밑에 나오는 주소 보이죠? 여기로 오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2019년 Blossom 청소년 영상제 알죠? 1, 2, 3, 5, 7, 3, 4, 5, 5, 3, 5, 4, 5, 6, 5, 6, 6, 6, 7, 6, 7, 7, 8, 9, 8, 9, 9, 9, 9, 9, 9, 9, 9, 8, 9, 9, 9, 9,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